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터리팀 발표를 맞은 김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1년도 CVPR에서 올해 발표로 소개된 호터라는 논문입니다. 발표에는 이미지 처리팀의 김병현, 김선옥, 박재환, 안정식, 이창혁, 현청천, 홍은기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HR 디텍션은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과 다르게 사람과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탐지합니다. 왼쪽의 오브젝트 디텍션은 단순히 물체 또는 사람을 찾고 그 종류를 분류하는 반면 오른쪽의 HR 디텍션에서는 물체와 사람을 로컬라이즈하고 플래시피케이션한 후 그들 간의 상호작용, 즉 인터랙션 어수시해선을 찾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HR 디텍션의 목표는 사람, 물체 상호작용, 이 세 가지의 쌍인 트리플렛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디텍션 태스크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인간 물체 상호작용 트리플렛을 예측하는 태스크로 단순 오브젝트 디텍션보다 이미지 씬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R 디텍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왼쪽 그림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결과로 사람, 빵, 의자 이 세 가지의 오브젝트를 디텍트했을 때 HR 디텍션은 여기서 각각의 인스턴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가운데의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사람, 그리고 양옆의 물체인 의자와 빵이 있고 사람과 물체 간의 상호작용, 앉아있거나 잡거나 먹고 있다는 상호작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태스크의 목표는 우측에 있는 트리플렛을 찾는 것입니다. HR에 대한 초기 방법분들은 우선 이미지 내에 모든 오브젝트를 디텍션한 뒤 시퀀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휴먼 오브젝트 페어를 연관시키는 방식의 시퀀셜 HR 디텍터와 시퀀셜 HR 디텍터에 사용된 뉴럴 네트워크 대신에 인터랙션 박스나 유니얼 박스를 이용하여 원스테이지로 휴먼 오브젝트 페어를 연관시키는 방식인 패럴럴 HR 디텍터가 있습니다. 먼저 시퀀셜 HR 디텍터는 한 이미지 안에 모든 물체를 탐지하고 모든 페어에 대해 시퀀셜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터랙션을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의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에서 모든 휴먼 오브젝트 페어에 대해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고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찾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퀀셜 HR 디텍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터랙트넷과 ICAN 등이 있는데 먼저 ICAN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은 어테이션 맵을 이용하여 인터랙션 탐지 효과를 높은 논문입니다. 사람과 물체의 형상이 어떠한 영역에 있는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즉 사람의 외형적 특징과 함께 동작을 인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보다 정확한 상호작용 추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나 물체의 어피런스가 각각 이미지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어테이션 맵을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방식입니다. 그 어테이션 맵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ICAN의 저자는 바운딩 박스뿐만 아니라 왼쪽에 나타나 있는 휴먼 포즈, 세컨더리 리전 같은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를 통합하여 어테이션 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랙션을 정확하게 추론하기 위해 어테이션 맵을 생성하는 것 자체를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스턴스 센트릭 어테이션 네트워크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시퀀셜 HR 디텍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터랙트 넷이 있습니다. 인터랙트 넷은 하나의 이미지에 사람과 물건이 있을 때 어떠한 액션, 인터랙션을 취할지 예측할 수 있는지 또한 한 이미지 안에 한 사람이 여러 물건과 인터랙션을 할 경우 그 물건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랙트 넷의 저자는 새로운 인터랙트 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제시하면서 이 인터랙트 넷을 통해 트리플레마다 트리플렛 스코어를 구하며 이 트리플렛 스코어이 높은 것에 대해 이미지의 바운딩 박스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인터랙트 넷의 구조를 간략히 보면 총 3개의 브랜치로 구석되어 있으며 각각 오브젝트, 휴먼 센트리, 인터랙션 브랜치입니다. 이게 보이는 대표 그림에서는 각각 패럴하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시퀀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트 넷은 이 세 가지 브랜치에서 얻은 로스 펑션의 합을 이용할 트리플렛을 결정하고 이와 같이 시퀀셜 H와 디텍터는 직관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페어와이즈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계산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럴럴 H와 디텍터는 투 스테이지인 시퀀셜 H와 디텍터의 단점인 시간이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비용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제한되었습니다. 패럴럴 H와 디텍터는 기존의 모든 객체를 탐주한 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든 페어드의 인터랙션 스코어를 찾는 기존 방법을 뉴럴 네트워크 대신에 인터랙션 박스나 유니온 박스를 이용하는 원스테이지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성능을 유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프러스 타임을 크게 검토시켰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패럴럴 H와 디텍터의 예로는 PPDM을 뽑을 수 있습니다. PPDM은 키포인트 히트맵을 적용한 연구이며 첫 번째 포인트 디텍션 브랜치에서 센터 포인트와 이에 해당하는 코리스폰딩 사이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포인트로 사람의 센터 포인트와 물체의 센터 포인트 페어 간의 중간점을 사용합니다. 이와 동시에 PPDM의 두 번째 브랜치인 포인트 매칭 브랜치에서는 인터랙션 포인트와 사람, 물체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브랜치 합해져서 동일한 인터랙션 포인트를 갖는 휴먼 포인트와 오브젝트 포인트 페어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패럴러한 H와 디텍터는 추가적인 후처리 단계나 휴리스틱한 트레시홀딩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H와 디텍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퀸셔널 디텍터는 말 그대로 연속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투 스테이지 메소드입니다. 패럴러이즈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나 복잡도가 높고 인프런스 타임이 길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패럴럴 디텍터는 리전 오브 인트랙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시퀸셔널 디텍터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RUU나 디스턴스, 유니어박스 등을 이용하여 인프런스 타임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먼저 물체를 탐지한 후 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틀넷 문제나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호터의 저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H.I. 디텍터를 제안했습니다. 호터는 DETR을 베이스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H.I. 디텍션 태스크에 활용할 첫 번째 시도이며 기존의 휴먼과 오브젝트를 먼저 탐지하고 이후 인트랙션을 찾던 방식과 달리 휴먼 오브젝트 인트랙션 이 트레플렛을 통째로 예측하는 세트 프레딕션을 수행했습니다. 앞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 구조들과의 차이점은 한 개의 디코더를 인스턴스 디코더와 인트랙션 디코더 이 두 개의 패럴런 디코더를 사용했고 또한 이 두 개의 디코더에서 나오는 결과를 합치기 위한 방법으로 H.O. 포인터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말씀드렸던 시퀀셜하거나 패럴런한 디텍터의 단점인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제거할 수 있었고 성능명에서도 몇몇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찍으면서 인프런스 타임이 획기적으로 감수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호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DETR과 비교를 하자면 Feature Instruction과 인코더 디코더를 거쳐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DETR에서는 N개의 오브젝트 커레를 받아 N개의 바운딩 박스 클래스 페어를 아웃풋하는 구조이며 HY는 Prediction Head에서 Human Object Interaction 이 틀플랫 페어를 아웃풋하는 구조로 철점이 있습니다. 틀플랫을 내보내기 위해 기존 DETR의 하나의 디코더를 호터에서는 인스턴스와 인트랙션 디코더 두 개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호터의 구조를 붙여 보자면 처음으로 인풋 이미지를 CNN 백본을 통해 적당히 처리된 Feature Map을 얻습니다. 또한 이 Feature Map은 포지셔널 임베딩과 합쳐서 Shared Encoder에 입력됩니다. 그러면 Share Encoder를 통해 이미지 내 전반적인 컨텍스트를 잘 반영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고 이 인코더의 결과는 인스턴스 디코더와 인트랙션 디코더에 각각 들어가며 각각의 디코더에서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디코더의 결과인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과 인트랙션 리프레젠테이션은 저자가 제안한 HO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적절히 딱지워집니다. 해당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다항아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새로 교체된 그림이 HO 포인터를 이용하 레프레젠테이션을 결합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트랙션 리프레젠테이션에 PDF4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HO 포인팅 벡터와 액션 타입 벡터를 얻습니다. 얻어진 포인팅 벡터를 통해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과 인트랙션 리프레젠테이션을 매칭시키고 매친데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바운디박스 프레딕션으로 액션 타입 벡터를 이용하여 인트랙션 클래스 프레딕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왼쪽과 같이 인스턴스 디코더와 인트랙션 디코더의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인스턴스 디코더의 결과는 좌측 그림과 같이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트나 휴먼이 있는지 각각 바운디박스를 통해 나타나 있는 결과입니다. 인트랙션 디코더는 FF의 PDF4 네트워크를 통해 휴먼 오브젝트 액션에 대해 각각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과 모든 쌍에 대해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되고 휴먼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이 H포인터 오브젝트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과 유사도가 높은 것이 5포인터가 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인트랙션 디코더에 각각 이게 4개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필드폰 네트워크를 휴먼 오브젝트 액션에 대해서 각각 수행하고 이 수행된 결과를 인스턴스 디코더에 있는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과 각각 유사도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럼 유사도가 가장 높은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는 빨간색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결과 박스에 표현하게 되면 휴먼은 이 이미지 안에 휴먼이라는 빨간색 박스를 가리키고 있다 해서 이게 H포인터가 되고 이와 동일하게 오브젝트에 대한 필드폰 네트워크 결과의 리프레젠테이션은 브레드라는 오브젝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를 모든 인트랙션 디코더 결과에 대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H포인터가 인스턴스 디코더와 인트랙션 디코더의 결과를 결합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트리플레셋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H포인터를 이용해서 기존 패러럴 HY 디텍터에 비해서 컴플렉스티나 인프런스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디스턴스나 IOU로 트리플레셋 매칭했다면 H포인터에서는 미리 정해진 NDA 인스턴스에 대해서 KG의 인트랙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NMS 등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를 없앰으로써 기존 방법 탭이 인프런스 타임을 4에서 8ms에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진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세트 프로세션을 가능하게 됐으나 실제 데이터셋을 훈련하기에는 문제점이 몇 가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하나의 이미지 안에 인트랙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미지마다 다릅니다.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단순히 사람이 서핑을 하는 이미지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왼쪽 위처럼 사람이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서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거리한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저자는 먼저 하나의 이미지에 있을 수 있는 최대 커리수를 N기로 정해 맥스 랭스 값을 정했습니다. 단순히 N개의 숫자만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웃풋의 순서가 무작위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와 트레이닝 아웃풋의 라벨을 매칭해 주어야 합니다. 좌측 수식에서 보면 라지 Y는 K의 K계의 브라운드 트루스 값이며 이 K는 이미지 안에 있을 수 있는 최대 인터랙션 수보다 크다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브라운드 트루스 값인 YI와 트레이닝 결과 값인 YsgmI를 2분 매칭하기 위해 K계의 안에 순열을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찾았습니다. 브라운드 트루스와 예측 값을 매칭한 후 모든 매칭된 페어에 대해 헝거리한 로스를 우측식과 같이 계산하고 H와 트리플렛에 대한 로스식을 로컬라이제이션 로스 액션 로스 크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VCOCO와 히코넷의 히코덷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VCOCO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수행했으며 히코덷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좌측에 VCOCO 데이터셋을 이용한 결과를 보시면 포터를 적용했을 때 시퀀셜 프레딕션 메소드보다 1.9에서 4.1MAP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Parallel HI Detector에 대해서도 7.2에서 8.2MAP 정도 성능 향상이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측에 히코덷 데이터셋을 이용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포터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더 좋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레어 카테고리라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포터의 성능이 제일 좋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레어 카테고리라는 것 자체가 10개 미만의 트레이닝 인스천스를 사용한 사용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성능이 제일 높지 않게 나온 이유가 10개 미만의 트레이닝 인스턴스의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익스터널 피처를 피처 없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에벨레이션 스토리 또한 수행했습니다. 먼저 HO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바운디박스 리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포인트할 로컬라이저 하였으므로 VCOCO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39.3에서 55.2로 16.7MAP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랙티비니스 스프레이션을 이용해 각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데 멀틀레이블 이진 분류를 적용했는데 이를 통해 약 3MAP 정도 성능 향상을 나타냈습니다. 언론적으로 호텀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HY 디텍터이며 간접종 방식인 기존 시퀀셜 디텍터랑 패럴럴 디텍터와 달리 세트 레벨 기반의 예측 기법을 제한하여 연산 속도가 많이 요구되는 뉴럴 네트워크나 NMS 등 후처리 단계를 제거하였습니다. 두 개의 디코더를 이용하는 모델을 제한하였으며 두 개의 디코더 결과를 유사도 기반으로 다시 결합시키는 HO 포인트 기법 또한 제한하였습니다. 제한한 모델로 인프러스 타임이 5ms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